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야 진희가 들어와. 자 일단 컨텐츠로 강진우씨 공개 오디션 1차 봅니다. 하다못해 내가 진짜. 왜냐면 나도 했거든. 나도 했으니까 강진우씨도 1차 테스트 한 번 봐야죠. 안녕하세요. 하이. 반갑습니다. 자 뒤에 4번. 트랙 3개 합격입니다. 2온 타시면 마이너스 1초고요. 트랙 뭐 할까요? 랩을 뭐해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일단 골라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더빙 없습니다. 아 뭐 이런걸 안넣고. 아 그냥 노익 한 번 하지 뭐. 노익은 1분 52초 99인데. 그 2온 타셨으니까. 1분 51초 99입니다. 오케이? 이게 트랙이야? 오오. 알겠습니다. 자 이런거 탈락하면 개꿀이죠. 아 이런거 탈락해야지 개꿀잼인데. 좋습니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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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그저 다음엔 에서도 푸짐스effect 멈트럭 모 front 오 몇초야? 49초야? 47초 48초 역시 그래도 강진우네요 카트라이더 카트라이더 첫 출전의 첫 우승 로얄 로더 강진우 자 일단 첫번째 합격이구요 3인공이 없대요 3인공 하려니깐 강진우가 탈락해야지 콜잼인데 1차에서 안하지 2차는 불안하긴하다 2차는 불안하긴하다 수빈 적 Mod 실패 락 실패 예통 크롭 벤른 퇴 avail 꼭 과연? 아 5초다 이거 아 6초 왜이렇게 쉽게 합격해 탈락이야 탈락이야 불쯤인데 탈락이야 불쯤인데 탈락이야 불쯤인데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태가씨 음 가장 어려운 탈락이 어떤걸 생각합니까 어 광산이요 12초 99인데 맞나? 아니 생각나니까 처음으로 탈을 받아보지만 정말 우리 탈이 낫다 광산이 11초 99 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에서 10초 99 가능합니까? 오오 광산이 봤어요 광산이야 Biden 광산 JUL 광산 Itu 광산 힉ед 왜 이렇게 잘달리지 지대야 밥먹었어? 네, 고맙습니다 뭐 먹었어요? 저 오늘 새빌삼겹살이랑 네 장치축이 안되는데? 새빌삼겹살이랑 김치볶아가지고 되게 먹었습니다 아악! 아악! 왜 이렇게 재미없게 끝냅니까? 아악! 장준씨 그러면 멘티스로 한번 없었습니다 멘티스로 한번도 안타는데 그때 멘티스 진짜 못하는데 멘티스로 한번 해보죠 아 멘티스 없어야지 이 사람 멘티스도 있는거야 셰퍼라고 아 셰퍼 좋습니다 파츠 되있죠? 네 되있습니다 해변 없다고 했고 병마요 39초 99입니다 자 39초 99입니다 화이트! 아 이게 차야? 차자! 오이 씨! 왜 이렇게 미려? 야 뺏다! 나 1억을 합격하면 진짜 부각이다! 1억을 합격하면 인정! 응 탈락! 응 탈락! 응 탈락! 자 탈락! 기회는 3번 남았습니다. 이제 분밀도 있습니다. 분밀도 있습니다. 분밀은 9초 99에요. 분밀은 그냥 다운 당선이구만. 아이 9초 99인데 이거는 뭐 한 2번 박아도 합격하는 기록 아니겠습니까?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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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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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2점 2점 어? 어? 잘 웃겼다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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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세요? 아! 아 너무하는데 셰퍼? 자 XNG는 합격인데 셰퍼는 탈락이네요 아 너무 느린데? 1차테스 소감 어떻습니까? 어 일단은 제 기록이 너무 낮습니다 인간적으로 너무 낮아요 적어도 한 마이너스 1 정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강지훈씨 네 1차테스트를 하고 팬분들께 소감 말씀해주세요 일단은 여러분들 아 프로페셔널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까? 아 기록 좀 줄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테스트는 솔직히 합격하기 쉬워요 근데 2차부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하시고 프로페셔널 많이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저 유튜브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한번씩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안그래도 댓글에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누르시면 눈상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 눈상이벤트 하고 있어? 예 오 형님들 참 우리 진우도 유튜브 이제 지금 계속 활동하면서 영상 올리고 있거든요 진우도 이제 유튜브 영상 올리면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강진우 검색하시고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대됨 룰 룰 룰 룰 룰 엑 룰 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